국내 연구진이 실처럼 가늘고 구부리기 쉬운 실리콘 나노선을 이용해 열을 전기로 바꾸는 열전 소자를 개발했습니다. 고려대 김상식 교수팀은 딱딱한 실리콘을 수십 나노미터 굵기로 얇게 만들어 발전 효율이 높고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는 열전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실리콘 소자의 열 전도도를 5분의 1로 줄여 구부린 상태에서도 유기물 기반의 열전 소자보다 열 전환 효율을 100배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. 그동안 실리콘은 전기 전도도가 높지만 열 전도도 역시 높아 열전 소자로 쓰기에는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연구팀은 실리콘을 이용하면 기존 파우더나 유기물 형태의 열전 소자와 달리 지금 쓰이는 반도체 공정에서도 제작이 가능해 상용화가 쉽다고 설명했습니다.